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고심하는 이유는 북한이 기대만큼 비핵화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특유의 시간 끌기 전술을 다시 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1, 2차 방북대와 달리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방 현지 지도 중이라 했지만 관련 보도는 여전히 없습니다. 폼페이오 김영철 대화를 집무실에서 보고받다가 미국이 비핵화 시간표와 검증을 강조하자 폼페이오를 그냥 돌려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틀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틀로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 후속회담을 사안별로 나눠서 열기로 한 것도 김 위원장의 이런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송환은 12일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는 또 다른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양국 정상이 이미 합의한 사안에 별도의 문턱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단계별로 협상을 잘게 썰어 그때그때 보상받겠다는 북한 특유의 산라미 전술, 시간 끌기라는 평가입니다. 이제 후속 협상은 실무회담과 비핵화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진행될 전망인데 정상들의 의지가 반영된 톱다운 협상과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과거와는 다른 협상을 공언해 왔지만 현실은 길고 지루한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분위기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김 cyt